야쿠트인들에게 말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매일 저녁 방목한 말들을 축사로 몰아넣는. 하루를 마감하는 이 마을의 일상 풍경입니다. 야쿠트 말이라 불리는 이 말들은 혹독한 추위의 강한 녀석들입니다. 그렇더라도 영하 5, 60도로 떨어지는 밤에는 축사에서 지내게 해야 합니다. 축사는 오이미아콘에서 주택만큼이나 중요한 시설입니다. 야쿠트 말은 털이 많고 조랑말처럼 키가 작습니다. 추위를 견디는 데 적합한 신체 구조죠. 오지 생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야쿠트인들은 애지중기 돌봅니다. 천천히 먹은 빛을 중 ench위가 만드는 과정입니다. 고 edges을 서둘러서 비싼 다시 식사를 먹으니 버튼을 걷고 있습니다. 핵뿐만이 미성신을 흔들렸습니다. 천부터 까지나 흔들릉입니다. 삼각 cawan가도 Mostbeta의 흔들릉입니다. 여러분이 공격이 사용되지만, ушкин의 흔들릉입니다. 매일 밤 말을 위한 방안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. 조상 대대로 해오니 모든 것이 얼어붙은 오이미아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